몽골 왔어요. 우리 몽골 안내해 주시는 두 분 멋있는 분들입니다. 한 분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수호회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사노인들 여기 오시면 이분 찾으면 최고 최고. 그 다음에 이분은 기억이 나는데 오칠이. 같이 팀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서울에서 대학 나온 분이요. 대단하신 분. 같이 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또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따라 제가 좋아하는 산행조건이 딱 맞네. 안개 끼고 비 오는 걸 저는 즐기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몽골 베리 굿. 산님도 올라가고 있군요. 아름다운 숙부쟁이입니다. 여긴 올라오고 계시고 어리 코끼리니 다른 분들도 다들 올라오시네. 오늘은 뭐 오늘 왜 맥이 풀렸어요. 천천히 움직여요. 빨리 오세요. 완전히 느리긴. 그것도 또 멋있네. 아 이게 산이 너무 멋있어요. 아 저 산 보십시오. 아 너무 멋있어. 우와 저쪽 산 구름 구름 위로 올라가 있는 산. 아 너무 멋있다. 우와 너무 멋있어요. 아 예예 너무 멋있죠. 예 갑시다. 저 이제 와 숙부쟁이의 나비 봐라. 이건 무슨 나비일까. 이름 없는 나비인데 탐구에서 보기 힘든 나비다. 몽골에서나 볼 수 있는 나비 너무 아름다. 나비다. 이고 누란 꽃 나비 갈바람 타고서 오 나비 봐. 라라리리 라리리 라리리 날라갔다.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 나라라고 없어요. 우와 저기 좀 보세요. 저 저 저 저 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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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설악산 오를 때 이런 운해를 봤었는데 여기서도 봅니다. 너무 아름답네. 아 예 사노인들도 다 좋아하시네 예 예 예 예 운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상적인 운해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아 운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사노인들의 이육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노인들이 올라가는 모습도 찍어보고 아 다시 운해를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구름이 벗겨져서 이렇게 아름답고요. 여기 운해 보십시오. 아 아 아 야 이걸 살짝 더 키워볼까요. 아 아름다운 운해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운 운해 여기서 마칩니다. 아니요. 응해줘서 고마워요. 서서히 올라가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운해 이게 이런 운해를 몽골 와서 본다는 게 우리가 행복이에요. 이거 함부로 못 봐요. 이야 이쪽에도 보십시오. 숲에 구름이 쌓여있고 바다가 이렇게 둥그러니 들어오고 참으로 아름다운 운해네. 여기서 좀 한번 키워봐야 되겠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키워보니까 더 아름답네. 아 이건 행운이에요. 행운. 예예 이야 아 사진 많이 찍으세요. 여기서 네 사진 찍고 있는 모습도 담아보겠습니다. 예 좀 줄이면은 들어가겠죠. 예 와 너무 멋있어요. 하하하하하 우와 사진 찍는 모습이 더 아름답니다. 이야 여기 다 우리 산호님들 다 계시네. 예 아 뭐 있어요. 여기서 마칩니다. 예 몽골에 와서 동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한번은 그냥 보고 두번째는 키워서 보겠습니다. 산 노에 두둥 실 홀로 가는 저 구름아 너는 알리라 내 맘을 라라리라리라리리 한숭이 구름꽃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유랑 별처럼 내 맘 별과 같이 좋아 네 몽골에서 구름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풍광을 나타내는 몽골의 운해를 또 한번 찍어봅니다. 아름답죠. 나무들이 있고 보사목도 보이고 이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도 구름도 짜궁하고 바람도 싫어가는 주 북령 거기마다 안 많은 사연 도전 공정 몽골 운해 마지막 편입니다. 저 푸른 천 위에 빠라바바바바바 그림같은 집을 짓고 빠라바바 바바바바바바 사랑하는 임과 함께 라라리라리리리 멋쟁이 높은 빌딩 얻이 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재미있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인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인과 함께면 인과 함께 같이 산다면 몽골 와서 이웃집봉이라네요 물어보니까 다들 이름을 모르는데 저 봉아리 이 봉아리 같은 봉아리인께 이웃집 봉아리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데 산악계에서도 산호님도 많이 왔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다 산호울의 두둥실 홀로 가는 저 구름아 나는 알리라 내 마을에 부평초 같은 마을 한 송이 구름꽃을 피우기 위해 더더운 여랑 별처럼 몽골에서 산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 팀한테 물어본 때는 이산저산이라 그럽니다 이산저산 정상에 올라서 동영상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북한산에서 보던 풍열들이 있어가지고 우물처럼 천지처럼 이렇게 물을 담고 있네요 어디에 물기를 참고 있나요 예로운 이장표 밑에 이때 말을 매는 나그네야 해가 졌느냐 저는 지금 몽골 엉그스산에 왔습니다 이제 이름을 똑바로 왔습니다 엉그스산 엉그스라는 한국말로 비행기라는 뜻이라네요 너무 멋있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저 앞에 올레길을 갔었는데 저기가 안간 이코스 라네요 뭐 진기스칸하고 관계 있는 데인가 봐요 운이 가죠 오늘 기차 버렸죠 여기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저 동네도 보이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왕숭이들 밤이 되니 월생만 고요해 피어에 스르네 볼 말하여 주 노라 아 부전나비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영당꽃집 난 코리안 허초안정석이야 우리는 나비 노래 이런게 있어 이고 노란꽃나비 봄바람타고스 난 콜라 고수 나라라라라라라리리 꽃동산 이루네 안녕 나는 간다 이거 뭐 비는 건가 봐 안녕을 위하여 무사고를 위하여 비는 건가 봐요 야 멋있다 빨리 오라고 짐승들 다 늘어났네 쓰러졌어 그런데 누가 쓰러트렸나 빠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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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 얼굴만 이거 우리의 사만 같은 거 이야 성황당 우리의 성황당 같은 건가 봐요 안녕